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월드컵 8강전 중계가 몇 주 안 남은 시간인데 제가 급하게 길거리에 나왔어요. 길거리에 나온 이유? 이거 오늘까지 봤을 때 못 써먹는다고 해가지고 오래되면 봤던 50% 할인. 팀 멤버십 9개. 저는 SKVIP거든요. 이거 써먹으러 왔고요. 4,900원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오늘 쿠폰 좀 써먹으러. 아 근데 빈쑥 같이 먹을 사항 있냐고요? 네 들어가죠. 네 주문을 했는데 지금 배기가 좀 많대요. 그래서 이거 지금 진동벨 보고 있어요. 이게 막 이 진동벨이 여기 보면 아 이쪽인가? 여기에 SD카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막 여기에 막 그 동영상 뭐 나온다는 거 썰어있는데 안 해봤네요. 뭐 찍혀 부탁한다고? 나 프로듀스 일본어 막 이런 거 안 보이는데. 저 진짜 프로듀스 하는 건 이런 거 안 봐가지고. 아까 그 친구 나올 때도 그 나의 나라가 나올 때도 없고. 그 멤버 하나의 나라 때는 다 몰라요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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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. 그래서 주문했구요. 아 이게 이게 딱 이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아 보이는 게 많은데. 이게 원가가 부천 8백원이네요. 원가가 부천 8백원이고 이게 지금 SKT 멤버십을 이용해서 단단한 할인으로 8,800원에 설치하고 메뉴 그리고 스포 두개 정도에 다 혼자 먹는다고 하네요. 어쨌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. 다 비볐어요. 저는 여기 연유 거의 다 썩고 근데 얼음이 되게 이렇게 잘 녹는가? 일단은 다 섞었으니까 한번 한입 떠서 여기 얼음 입자가 굉장히 좋아요. 얼음 입자가 굉장히 좋아서 그냥 입안에 대면 그냥 쫙 입는데 이렇게 입자가 빙수를 잘 못만들잖아요. 보통 막 편의점 빙수 이런거 보면 입자가 되게 두껍고 응. 인잠이 좋아. 응. 인잠이 나애도 찾고 있네. 응. 인잠이 나애도 찾고 있네. 떡 두께 붙어있어. 인잠이 나애도 가요. air I need to go. wait, vor. kę изменять. 나는 여기 다 먹을 것 같아요. 이거 좋아. 솔직히 이거 간다. 이거 이 정도야 해요. 이 정도 양에. 사실 900,800원. 사실은 5,800원. 양으로 먹으면 안하네 잘 안나가겠죠? 이거보다 더 못달리는데 스페셜 댄싱 하죠? 스페셜 댄싱 스페셜 댄싱 스페셜 댄싱 스페셜 댄싱 스페셜 댄싱 스페셜 댄싱 나라도 혼자 먹는거 같구요 음 4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